다 펴도록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집 밖에 있는 두 아들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마지막절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시고 마지막절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의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이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미국 같으면 큰일날 일이겠지만 예전에는 한국에서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 말 잘 안 들으면 너 어떻게 합니까? 너 말 안 들 거야? 너 집에 나가! 이러면서 집 밖에다가 확 밀어버리고 채워놓고 문을 꽝 닫습니다. 미국 같으면 큰일날 일이죠 미국 사람들 같으면 큰일날 일인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울면서 아빠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하면서 애걸 하면서 이제 집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문을 막 두들기죠 부모가 잠시 혼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주죠. 그러면 자녀는 울면서 그냥 엄마 품에 워르락 안깁니다 이렇게 부모밖에 모르는 집에 있기를 즐겨하는 좋아하던 어린 자녀들이죠 그런데 청소년이 되면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에게 반항심을 갖습니다 집이 싫다는 거예요. 따분하고 잔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부모의 집을 떠나서 가출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오늘날 그리 어렵지 않게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가출 소년의 숫자는 매해 increasing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요 가출하는 아들 딸의 연령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집을 가출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부모 집을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자유도 있고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그 자유함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각종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집을 떠나 가출했을 때라는 것이죠 자녀가 다 잘되기를 원하는 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반항하여 아버지의 집 밖에고 할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누가 보면 15장은 아버지의 집을 가출했던 둘째 아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두 아들 다 가출한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아들을 함께 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모든 인류는 죄인들로서 마치 하나님의 집을 가출한 가출 소년 아들들이라는 거죠 이제 누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으며 누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들들, sons, 아들들이라고 말할 때는 꼭 성별로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는 여자들도 포함되는 단어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럼 딸들은 어디 갔어요? 여기도 지금 3분의 2 정도는 여자분일 텐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이래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는 그 컨셉 개념 안에는 상속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딸에게는 상속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믿으면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신 두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아들 중에는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누가 과연 상속자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누가 아버지 집 밖에 가출 중이고 누가 더 이상 가출하지 않은 집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32절로 되어 있어요 세 개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한 곳을 가리킵니다 어디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교훈에서 이 교훈을 주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식사하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여 함께 대화 나누며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본 것이에요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멸시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요 같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리가 무엇이죠? 택스 콜렉터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하여 유대인들의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했어요 또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 이 죄인이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계층의 여러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종교적으로 다락한 사람들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직업이 그냥 아우 왜 그런 직업을 가졌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가르켜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왜요? 이방인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젠타이어스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았을 때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아우 저 죄인들 이러고 우리랑 어소시에이션을 안 한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보았을 때에 이처럼 부정한 세리들 죄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있으니 나사렛 예수요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들의 비난 우리 주님이 다 아셨겠죠 그래서 모두가 깨달아 알도록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이 나와요 두 번째 스토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인데 이게 이제 신부로서 신랑 된 사람이 죽은 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났는데 그런 드라크마예요 이 드라크마를 되찾은 이 여인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토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스토리를 말씀하게 하신 의도를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비유의 말씀을 끝내신다는 것이죠 자 누가 보면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 안에서의 축복 자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안에 있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개의 스토리를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연결해서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셨나요? 누리셨으면 아멘 누리지 않았으면 아멘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집에 안 들어갔잖아요 아버지의 집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멘하면 안 되고 자 아멘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아버지의 집 안에 축복 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멘 들어간 분은 아멘해야죠 들어가셨나요? 안 들어가셨다면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심으로 나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라 내가 집 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가출한 사람이라면 오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지금 이 시간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은 아버지의 집 안에의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유들인데 여기에 이 관통하는 이 비유들이 쭉 있으면 이걸 관통하는 네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몇 가지요? 네 가지 한번 볼까요? Lost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Find 찾았다는 거예요 Joy 기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Fist 잔치를 배설한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키워드 잊지 마세요 자 스토리에 보면 양 드라크마 그 다음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Lost 그런데 자 그것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찾았단 말이에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뻤습니다 목자가 기쁘고 여인이 기쁘고 아버지가 기쁘고 Joy 기뻤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Fist 잔치를 배설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잊지 마세요 첫 번째 Lost 두 번째 Find 세 번째 Joy 네 번째 Fist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죠 자 이 세 개의 스토리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아버지의 집까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아버지의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이 이 스토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하신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자 가출했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 밖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저히 살 수 없음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아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을 가출하면 인생은 피곤하고 인생은 망가지고 인생은 쉴 곳이 없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집 밖에 나가면 어떻다고요? 실제로 가출한 소년들이 나가면 어때요? 범죄가 이제 막 우글우글거리는 그곳으로 들어갔으니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나이가 아직 안 돼요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범죄에 다 빠져드는 거예요 마약, 성매매, 돈벌교에서 도둑질, 강도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인생이 꼬이고 피곤하고 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토리의 전개를 보면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번 볼까요? 15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안 되겠다 가야 되겠다 어디래요?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여기 스스로 돌이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렸다 왜 그러잖아요?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야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는 거죠 전교해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려움을 당해보니 그때 이 둘째 아들의 스토리에 보면 페문, 가문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 우리 치는 일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데 거기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냄을 먹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주질 않아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사모하고 좋은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돈이 많고 친구들이 모여있고 아주 그냥 향락을 즐기고 계속해서 그랬다면 아버지 집을 찾겠어요 그런데 돈 다 떨어지고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배고프고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난 갈 거야 결단을 내리고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묻지 않으세요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기쁨으로 잔치를 엽니다 되찾은 둘째 아들을 내 상속자들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이것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간 기쁨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에요 샤드엔딩입니까? 어떤 거예요? 해피엔딩 그런데 이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스토리가 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해피로 끝난 그 다음서부터의 구절들을 읽은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그 뒷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스토리를 전개시킨 것이에요 왜요? 바리세인과 서기견들에게 들려주시려고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넣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마다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마다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군을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그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착실하게 보였던 아버지 말에 네 이렇게만 살았던 마다들이 아버지의 집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가출해버린 거예요 마다들이 가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 중에 있던 아버지가 뛰쳐나옵니다 마다들을 붙잡고 같이 들어가자 이 좋은 날 같이 들어가자 권합니다 그때는 마다들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께 막 따집니다 이제 막 염소 얘기가 나오고 송아지 얘기가 나오고 자 한번 볼까요 누가 보면 15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설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다들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다 지켰어요 아버지가 하려는 것 가서 일해라 네 가서 일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키다 보니까 자기가 의로워졌어요 아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장기들과 함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둘째에게 다시 아들의 회복권을 주고 상속권을 준다고요 그리고 이 집에서 그 둘째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가출해버립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을 예수님께서 마다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을 지적하신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합니다 왜 저렇게 살아? 자기는 의롭게 살거든요 왜 저렇게 살아?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은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꼭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다 아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둘째라면 맏아들의 뭐가 되죠? 족보예요 족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면 맏아들의 뭐가 돼요? 동생이 돼요 동생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맏아들의 주장 보면 이 아들이 창기와 함께 그랬지 내 동생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종이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왜 우리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하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에 아버지는 뭐랍니까? 잃었던 너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그런데 맏아들만 어떻게 생각해요? 그 동생이 내 동생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움에 빠지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정제만 할 뿐 다른 이들이 갖는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애정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과 구분하여 분리되어 separate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지 않는다면 왜 안 하는 것일까요? 바리생과 서기관들은 전도한 적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뗄감이기 때문에 전도를 왜 합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 왜 부정한 사람한테 가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해요 그 당시에는요 유대교로 이제 종교를 이렇게 자기들이 바꾸는 사람들이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유대교 오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절대 안 했다는 것이지 그들의 생각에는 다증하고 죄인들이라고 생각할 뿐 그러니 전도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도대체 있기에 전도하지 않고 해외 선교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하려면 희생이 들어갑니다 희생이 들어가요 거긴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선교 여행 가는 거 단기 선교 비행기표 사야죠 자기 직장 무급으로 가야죠 전도하려면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하러 가면 시간 내야죠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입에 떨어지지도 않아 부끄럽기도 하고 시간 내기도 쉽지 않고 전도 싫어요 난 딴 건 다 할게 내가 봉사는 다 해도 나 전도는 싫어요 전도와 선교하려면 복음 전파하려면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애정과 사랑으로 가서 선교하며 전도하는 것이예요 그러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전도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자 찾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리세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시면 이 위선자 히포크리트 위선자라고 책망하셨어요 앞뒤가 다르다는 거죠 경건한 척은 해도 실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스토리 끝부분에 아버지가 집에서 가출한 마다들에게 했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누가 보면 15장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입었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시며 찾아 회복하시는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친아들이라는 것 비같은 오니 선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세리와 죄인들도 무조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온 자들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버지의 집으로 못 갑니까 아니에요 바리세인과 서기관 중에서도 예수님을 웰컴하며 영접한 자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 다음에 그 부자 요셉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묻은 그 새 무덤에 그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바리세인과 서기관이라고 해서 다 아버지의 집으로 못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직 나와줘야 되잖아요 오직하면 오직 크게 오직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오늘 스토리들을 관통하는 키월드가 네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였죠? Lost Find Joy Fist 잔치 이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키월드가 하나가 딱 남았는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게 뭐죠? Jesus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웰컴하여 함께 식사하며 이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그런 모습을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했던 곳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처로도 못 가고 알라로도 못 가고 그 어떤 종교로도 못 가요 왜?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자 아버지의 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My father's house 그것은 곧 뭐예요? 똑같은 의미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만 도다 그렇지 아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1장 31장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먼저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어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어라니까요 동일어라 똑같아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축복 아닙니까?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너희보다 라는 게 바리세인과 소기관들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현세적 의미 미래적 의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의 컨셉트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오늘 믿으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이게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가서 아버지의 집을 예배하러 가노니 그렇죠? 다시 오신다 아버지의 집 그건 뭐예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Future Kingdom of God Present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 여기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디로 들어가요? 저 영원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의 집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오늘 아멘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을 갖지 마세요 자신 확신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Assurance of salvation이지 자랑이 자랑은 못할 것 같아요 자랑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지금 이 세상에도 아버지의 집을 가출하여 하늘 아버지와 단절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스토리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마다들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그 잔치집으로 둘째와 함께 들어갔는지는 몰라 그 뒤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비유를 듣고 실제로 바리생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웰컴하며 아 진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거부해왔듯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저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 싫어요 하면서 스스로 계속해서 의롭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집 밖에 있는 두 아들의 결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아들의 모습에서 비추어진 나의 모습 어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상속을 얻는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집 밖에 있으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 스스로 경건한 척 하늘아버지와 단절되어 남들을 정지하며 비난하며 살아가는 마다들과 같습니까 가출 중인가요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있는 중인가요 한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